이 팀 너무 기대돼. 와 이 팀 너무 기대돼. 아니 여기 너무 너무 센 팀끼리 붙여 놓은 거야. 진짜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말이 필요 없지 뭐. 일단 들어오죠. DJ 진중... 진중권! 드랍 더 빗! 나비로 태어나서든 절대 효과는 없어. 왜 나 뚝뚝? 켄드릭? 여비를 더... 어... 예! 컴온 준비됐어. 예! 들어가. 페달하는 집배원. 물러가는 판매원. 기타 치는 기태원. 도둑 모여 이태환. 청소년은 태권만. 노인들은 양노원. 아이들은 유치원. 우리들은 이태환. 예! 와우! 잘 들었고요. 바로 심사할게요. 먼저 재범 씨. 와우. 아 근데 재범 씨는 왜 이렇게 영어를 많이 써요? 나는 뭐 종이랑 나비 이 두 글자 딱 들었어요. 아니 그 영어를 쓰면 좀 스웩이 좀 더 사니까. 재범 씨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한국 사람이에요. 어쨌든 한국 사람이면 한국말로 랩을 해야죠. 한국 래퍼들에 대한 리스펙이 없는 거지.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진짜 아니고요. 리스펙 없나 봐. 근데 반면에 세윤 씨는 내가 볼 때는 한국 사회를 너무 잘 캐치한 거였지. 저도 그 생각했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아니 중간에 가사. 노인들은 양로워. 나는 이 가사가. 대박이야. 이거는 우리 한국 사회 고령화 사회. 이거 풍조한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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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은 유치원 같은 경우로 어린이집 문제들 조금 풍조하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 이게 이게 진짜 우리 시대에 필요한 래퍼거든. 이거야. 진짜 이거. 자 우리 잠깐 잠깐 회의 좀 할게요. 네 잠깐 회의 좀 해. 자 그러면 결과 발표할게요. 네 회의 끝났어요. 발표한대요. 결과 발표합니다. 어 우리와 함께 갈 사람은 UV 유세윤입니다. 와. 예. 그럴 줄 알았어. 아니 잠깐만 잠깐만. 그럴 줄 알았어. 저는요 제가 더 잘했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와 함께 갈 사람은 박재범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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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아니 아까 전에 저보고 합격이라고 하셨잖아요. 아 맞다. 잠시만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와 함께 갈 사람은 UV 유세윤입니다. 아니 그러면 저는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뭐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갈래요? 아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제 이름이 범벅진태요. 아니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상해요 이 사람. 뭐예요? 예예예. 이렇게 해서 심사하겠어요 진짜로? 예예예예.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거 봐 이거 봐. 다음 팀. 이번 시즌 완전 빅매치. 사실상 결승전. 네 들어오세요. 결승전이네. 와 저 진짜 기대돼요. 저 진짜 기대돼요.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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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여러분 모두 다 안녕하세요 이 방에 모두 다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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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これ本当に聽力していますが ichi真位私と同意を Netflixに3本の話についています この、台の話はww man. 馮iertい ok この、この梅の話が分切られているではなく一直の話我不 Tim to watch みんな聴きではなく、 Virgin That Man 私さがもしばらしいquadを書いておられしなさい イメージ đang到なり inspiring 에티튜드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에티튜드, 제 에티튜드요? 약간 뭐랄까 건방 떠는 느낌? 왜 이렇게 눈을 땅을 바라보고요 랩을? 앞으로 랩으로 먹고 살고 싶으면 눈을 좀 크게 동그랗게 뜨고요 이렇게 해봐요 해봐요 해봐 잘해 잘할 줄 알면서 안 해 티비엔 티비텐 진짜 오메 시절 티비엔